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3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1번 자 서서하는 작업의 작업대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밀작업의 경우 팔꿈치 높이보다 약간 높게 한다 맞구요 경작업의 경우 팔꿈치 높이보다 약간 낮게 중작업의 경우 경작업의 작업대 높이보다 약간 낮게 맞는 내용이구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상식적으로 작업대 높이는 기준을 지켜야 하므로 높낮이가 조절되어서는 안된다 아니죠 팔꿈치 높이를 기준으로 작업대 높이를 조절 가능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구요 자 32번 체계 설계 과정을 주요 단계 중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되는 것 어떠한 체계 설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장비나 기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설계할 때의 그런 단계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목표 및 성능 명세 결정 어떠한 장비를 설계할 때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선까지 이제 성능을 맞출 것인가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없고 안기법을 통해서 순서가 이제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목표 및 성능할 때 목자 시셈할 때 시자 기본 설계할 때 기자 인터페이스 할 때 인자 촉진물 설계할 때 촉자 시험 및 평가할 때 시자 자 이래서 목시기가 자 뭐다 안촉시다 안촉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첫번째 단계 목자를 찾으면 답은 4번이 됩니다 목표 및 성능 명세 결정 자 33번 작업장 내부에 밑줄 춘천 반사율 빛이 반사되는 반사율이 가장 낮아야 하는 것 낮아야 하는 것은 바닥입니다 바닥은요 반사율이 높으면요 눈이 부셔가 걷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아야 되는 것은 바닥이 되겠고 가장 높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천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나 책상 창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번과 같은 문제 가장 낮아야 되는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가장 높아야 되는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순서로 올바른 것은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도 쉬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밑에 퍼센테이지는 암기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인간의 정보처리 기능 중 그 용량이 7개 내외로 자각 밑줄 순간적 망각 등 인적 오류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답은 2번 작업기역입니다 작업기역은요 단기기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7개 내외다 7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한번 볼까요 전화번호 예를 들어서 02375에 1111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7개죠 요로게 이제 매직 넘버라고 해서 요 7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가장 기억에 단기적으로 기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개 내외 7 플러스 마이너스 2 매직 이거는 뭐다 매직 넘버 매직 넘버다 그리고 작업기역 단기기역이라고도 한다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예비위험분석 밑줄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예비위험분석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말 그대로 공정 또는 설비 가정에서 어떠한 최초의 구상단계나 설계할 때 설계할 때 어떤 위험요소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PHA가 나오면 뭐다 초기단계 초기단계 또는 구상단계 어떤 제품을 구상할 때 초기단계 구상단계 또는 설계 및 발주 어떠한 설계 설계 및 발주 발주의 초기 뭐 이런 단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PHA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른 것은 답은 4번이 됩니다 초기단계에서 시스템 내의 위험요소가 어떠한 위험상태에 있는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다 초기단계 구상단계 설계할 때 아 이런 위험요소가 있을 거야 라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뭐다 PHA 예비위험 분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다음과 같은 시대의 신뢰도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자 0.9 그 다음에 0.7 0.7은 병렬이 되겠고요 0.9는 직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직렬은 곱하고 병렬은 1에서 거기한 신뢰도를 빼줘야 된다 그래서 신뢰도 R 신뢰도 R은 0.9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1-1-0.7 곱하기 1-0.7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0.9가 있죠 직렬이니까 0.9 이게 하나의 병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0.737이 된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보시고요 36번과 같은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직렬은 그냥 곱하고 병렬은 1에서 그 신뢰도 값을 전체적으로 빼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7번 인적 오류의 분류 중 원인에 의한 분류의 하나로 작업자 자신 밑줄 작업자 자신 이러면 무조건 프라이머리 에러 1차 에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에러 1차 에러는 작업자 자신 작업자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에러다 즉 작업자가 어떤 조작을 잘못해서 발생한 에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에러는 시험 문제 찾는 법입니다 자 2차 에러는 작업 형태나 조건이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작업 형태나 작업할 때 조건의 문제 문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2차 에러고요 그 다음에 3차 에러 아닙니다 간혹 3차 에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얘는 이제 GC 에러 GC 에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C 에러는요 어떤 작업 형태나 조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았다 에너지 공급 문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았다 이런 에너지 공급 이런 단어가 나오면 GC 에러에 포함이 된다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작업자 자신으로 발생했다 1차 에러 프라이머리 에러 그 다음에 2차 세컨더리 커맨드 GC 에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7번에 3번이 된다 자 38번 38번과 같은 문제도 문제 보기에서 자재관리표가 있으면 무조건 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 신뢰성과 보존성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으로 보존기록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자재관리입니다 자재관리는 신뢰성과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설비 이력 카드는요 어떤 설비와 관련된 이력 사항을 기록한 겁니다 그 기계 설비명 고장이 났을 때 수리 일자 고장이 난 원인 그런 수리 내용 이런 것을 작성하는 거고요 MTBF 분석표 MTBF는 뭐죠 평균 수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기계의 평균 수명을 늘리기 위한 어떠한 기록을 하는 거다 고장 원인 대책 고장이 발생될 때 그의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번은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9번 인간의 시각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각은 암종과 명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암종 암종은요 밝은 곳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때 강도 수준 즉 눈이 적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종 명종은 어두운 곳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할 때 눈이 적응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암종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요 우리 영화관에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 영화관으로 가게 되겠죠 이때는 암종이고요 명종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 운전하시다 터널로 들어갔어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암종은요 한 3, 40분 정도 소요되어진다 즉 완전히 깜깜한 곳 밝은 곳에 갔다가 완전히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 3, 40분이 있어야만 어떻게 눈이 적응하고요 명종은 몇 초 또는 수분 1, 2분 내에 적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암종에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암종에 걸리는 시간은 명종보다 길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39분에 답은 4번 자 40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버를 10도 움직이면 표시장치는 1cm 이동한다 밑줄 10도 밑줄 1cm 밑줄 조종장치가 있다 이 레버의 길이가 20cm라고 하면 밑줄 CDB는 약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일반적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조종장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선 우리가 CDB라는 것은 조종장치가 있을 때 여기서 이만큼 얼마? 10cm를 움직였다 라고 보겠습니다 10cm를 움직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조종을 했으면 표시가 되겠죠 표시장치의 이동거리 표시장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한 5cm 정도 움직였다 라고 보는 겁니다 5cm 움직였을 때 CDB는 뭐가 된다? 나누기 그래서 2가 CDB가 되는 거다 즉 표시장치의 이동거리에 대한 어떤 조종장치의 이동거리에 대한 표시장치의 반응거리를 우리가 CDB다 직선 CDB 조종장치의 이동거리 조종장치를 움직이니까 표시되겠죠 표시장치의 반응거리 아주 중요한 공식이 이게 CDB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뭐죠? 레바를 움직였다 회전운동 얘는 직선한 운동이구요 회전운동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 이런 둥근 모양이 있고 자 우리가 여기에 레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레바가 있으면 얘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이 회전운동 할 때를 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얘는 뭐가 됩니까? 반지름이 되겠죠 얘는 반지름 L이 되겠구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전체 둘레 중에서 이만큼 움직였다 이걸 X로 두는 겁니다 이걸 X로 두고 얼마만큼? 각도는 A만큼 움직였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보면 360에 대한 A A는 어떻게 됩니까? 360에 대한 이 원둘레가 얼마 되겠죠? 2파이 L이 되겠죠 원둘레를 구하는게 2파이 L 반지름 반지름 우리가 이만큼 움직였잖아요 X만큼 움직인 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항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외항의 곱 같다 360X는 어떻게 됩니까? 2파이 L 곱하기 A 이 각도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각도가 나온다 그래서 X는 어떻게 됩니까? 360분의 360분의 A 360분의 A 곱하기 2파이 L 이렇게 표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표시되도 되고 위로 올라가도 됩니다 어차피 분수에서 곱하기는 360분의 곱하기 2파이 L L은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시장치 표시장치의 반응거리 즉 조정장치가 거리를 이동하는 거 X를 이만큼 이동했는 거를 구하는 게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표시장치의 반응거리다 공식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표시장치의 이동거리는 몇 센치 움직였다고 그랬죠? 1센치 360분의 어떻게 됩니까? 얼마만큼? A A는 10도 10 곱하기 2파이 파이 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곱하기 L 반지름 얼마? 20센치 답은 3.4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과목 기계위험 방지 기술로 가겠습니다 자 41번 지게차 헤드가드 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게차가 있으면 헤드가 뭐죠? 머리죠 가드 머리를 보호하는 윗부분이 있죠 자동차로 치면 선루프가 있는 천장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요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1번과 같은 문제는 답이 3개가 됩니다 1번 3번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어떻게 2배 값 4톤이 넘은 경우에선 4톤에 대한 등분포 정하중 지게차가 뜰 수 있는 최대 하중의 2배 값의 천장이 견뎌야 된다 헤드가드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부 틀의 각 계구의 폭 또는 길이가 어떤 윗부분이 천장이 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혀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뚫려있는 게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해요? 16cm 미만이 되어줘야 된다 라는 거고요 16cm 미만 그 다음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한다 그 다음 서서 조작하는 경우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안전표준에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좌식 앉아서 하는 거는 0.903 그 다음에 서서 하는 거는 1.88 앉아서 산다 라고 했을 때 지게차에 얻은 이런 의자가 있다 라고 봤을 때 이 의자에서 지게차 화면까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0.903m 이상이 되어줘야 되는 거고요 서서한다 바닥에서 이 헤드까지 거리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1.88m 이상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번 4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프레스의 금융 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정 미출 자극 없이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한다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답은 안전블록 1번입니다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이런 프레스 기계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프레스 기계 이런 상부금융이 있고 하부금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갑자기 어떤 불시에 작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런 안전블록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 안전블록은 어떻게 금융을 중요합니다 부착한다든지 이런 금융을 부착한다든지 또는 해체한다든지 그 다음에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할 때는 뭐를 한다 불시 작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블록을 설치한다 록을 설치를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 어떨 때 부착 해제 조정 그래서 답은 안전블록 1번이 되고요 43번으로 가겠습니다 양수조작식 밑줄 방어장치에서 양쪽 누른 버튼의 내측거리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 되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죠 43번에 300미터 프레스기가 있다 양수조작식 이런 버튼 양손으로 눌러야만 얘가 상부금융이 내려온다 이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300밀리미터 이상 즉 30cm 이상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3번에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44번 프레스작업식 밑줄 왕복운동하는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서 행성되는 위험점은 뭐다 협작점이라고 했습니다 왕복운동 고정 얘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얘는 고정이 되어 있고 위에 상부금융이 내려왔다가 올라가겠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왕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프레스기라든지 칼날 칼날이 달려있는 전단기는 뭐다 협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4번 협작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물림점은 뭐냐면요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의해서 이런 회전체에 의해서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서로 반대 방향 중요합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물림점입니다 롤로와 롤로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절단점은 말 그대로 어떤 칼날 톱날 그 다음에 회전말림점은 회전하는 물체에 어떤 이런 긴 축이 있을 때 회전하겠죠 회전하는 축에 회전하는 물체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게 회전말림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으로 넘어갈게요 선반에서 냉각제 어떤 것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제 등에 의한 생물학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을 45번은 문제가 다 가볍게 보시면 되요 출제가 되면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답은 4번이 되는데요 배출 냉각을 시켜가 선반에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쇠를 깎겠죠 가공을 할 때 열이 발생이 되겠죠 그 냉각제 냉각을 시켜주는 냉각을 해서 배출시켜야 되겠죠 배출용 배관의 지름은 대형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아야만 하고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제작해야 된다 수평이 되면 냉각제가 잘 흐르지 않겠죠 구배가 있어야 됩니다 약간 기울개야만 잘 배출되겠죠 그래서 배출용 배관의 직경은 슬러지 등의 체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 충분한 크기고 적정한 기울기 구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45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6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46번과 같은 문제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순간풍속이 얼마를 초과하는 게 바람 순간풍속이 10미터 퍼 세크 초과하는 경우는 타워크레인을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고 순간풍속이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아예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기에서도 간혹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 47번 크레인 작업 시 300kg의 질량 정하중이 되겠네요 정지에 정해져 있는 하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10미터 퍼 세크의 제곱 속도 A가 되겠네요 가속도로 감아 올릴 때 로프에 걸리는 총 하중은 몇 뉴턴이냐 라고 나와있고요 중력 가속도는 얼마다 중력 가속도 G는 9.81 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총 하중을 계산할 때는 정하중 플러스 동하중 정하중은 정해있는 거니까 300kg이 나와있고요 동하중은 중력 가속도 분에 정하중 곱하기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하중은 G 문제에서 9.81 라고 나와있죠 나와있기 때문에 나와있지 않으면 9.8을 대입하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중력 가속도가 10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300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에서 중력 가속도는 9.81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동하중은 9.81 분의 정하중이 얼마죠 300 곱하기 가속도 10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305.81 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정하중하고 300kg하고 더해줘야 되죠 605.81 이 된다 kg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뉴턴 단위로 그랬습니다 kg을 뉴턴 단위로 바꿀 때는 나온 값에서 어떻게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면 뉴턴 단위로 환산이 된다 그래서 곱하기 9.81 하면 답이 5943 이렇게 나온다 5943 뉴턴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번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8번은 넘어갈게요 롤러기의 급정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앞면 롤러의 지름이 30cm이고 밑줄 회전수가 30rpm일 때 요구되는 급정지 장치 급정지 거리의 기준 여기서 문제가 두 문제 세 문제 나올 수 있는데요 롤러기의 방호장치는 뭐다 급정지 장치 급정지 장치 급정지 장치 급정지 장치는 표면 속도가 30m 자 요런 급정지 장치 롤러가 돌아가는데요 여기서 딱 급정지 장치를 멈췄습니다 자 멈췄을 때 이 속도 회전하는 표면 속도가 30 미만이면요 앞면 롤러 원주 요 세등분을 했죠 이 세등분 3분의 1 이내에 멈춰줘야 된다는 거고요 30 이상이 되면 반은 안되니까 요정도가 되겠네요 속도가 더 멀으니까 제동거리를 더 넓게 주는 거죠 2.5분의 1로 멈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는 표면 속도를 구하는 거 v는 천분의 파이 d n 요렇게 되는데요 문제에서 30cm라고 그랬습니다 단위가 밀리미터가 되겠죠 d의 단위가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30cm를 밀리미터로 바꿔주면 자 밀리미터 1cm는 얼마입니까 10밀리미터죠 없어져지요 결국에는 곱하기 30 곱하기 10밀리미터가 되니까 결국은 뭐죠 300mm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v는 어떻게 됩니까 천분의 파이 d가 어떻게 되죠 300 그 다음에 nrpm 어떻게 됩니까 30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28.27이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30 속도가 30 미만이기 때문에 3분의 1 이낼 것 그래서 48분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49번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안기법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할 때 클자 밑줄 크랭크 추가할 때 클자 밑줄 일행정 일정지 기구할 때 일자 밑줄 숫자 1 슬라이드 할 때 슬자 그 다음에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할 때 푸자와 고자 밑줄 방호장치 기능할 때 방자 밑줄 전단기 할 때 전자 밑줄 이래서 이걸 이으면 어떻게 되냐 일전방 일전방이 슬프고 슬프고 클 일전방이 슬프고 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클러치 및 보기에서 클러치 클 클 있죠 어 금형 및 고정 볼트 금형 및 고정 볼트 프레스 및 푸고 프레스 고정 볼트 있죠 전단기 일전방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네요 4번 언로드 밸브의 기능은 공기압축기 작업 시작전이다 점검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요렇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쉽게 쉽게 찾아가자구요 50번 드릴 작업 벽에다 구멍을 뚫는 드릴 작업 시 올바른 작업 안전수칙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구멍을 뚫을 때 간통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 절대 여러분들 구멍 뚫는데 다 뚫렸나 손으로 만져보면 손에 어떤 사고가 발생될 수 있겠죠 2번 드릴을 끼운 후에 척 렌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드릴 작업한다 아닙니다 드릴에다가요 어떠한 드릴을 끼우고 난 뒤에 이제 꽉 조아야 되겠죠 이 척 렌치라 그러거든요 이 척 렌치는 무조건 제거를 하고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3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안전모를 착용하고 옷소매가 긴 작업복은 입지 않는다 옷소매가 긴 것은 회전하는 기계에서 말려 들어갈 수 있죠 보호안경을 쓰거나 안전등기를 설치한다 맞는 내용이구요 자 51번으로 넘어갈게요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원동기 엔진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축 엔진이 축 위험 엔진이 있으면 이게 축이 되겠죠 이렇게 엔진이 있으면 이런 축 이런 축 이어 폴리가 풀리 등에 설치해 풀리라는 것은 벨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벨트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풀리 얘가 축이 어떻게 여기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엔진이 돌면 이 축이 회전하면서 이것도 같이 돌게 되겠죠 이때 등에 설치해야 되는 건 어떻게 되냐 이 전체를 어떻게 덮어준다 덮게 다음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52번 연삭기를 이용한 작업의 안전대책으로 가장 오른곳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탁상용 연삭기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탁상용 연삭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연삭 숲돌 있고 여기 플렌지 고정을 지키는 플렌지가 있고 요렇게 작업대 자 요런 작업대가 있겠죠 워크레스트라고 있고 여기에 조절팀이 있고 요렇게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가 있는데 이 워크레스트 작업대와 이 숲돌과의 간격은 면밀히 3mm 이내로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3mm 이내로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이 플렌지 이 플렌지의 지름 플렌지의 지름은 숲돌 지름 숲돌 지름에 어떻게 됩니까 전체 숲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줘야 되고요 요런 덮개를 설치할 때는 숲돌 지름 숲돌의 지름이 5cm 이상인 것은 뭘 한다 덮개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 이 연삭 숲돌은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그 다음에 숲돌 교체 교체 후 3분 이상 뭐한다 시운전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면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절대 측면 사용 금지 측면 사용 금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회전 속도 즉 사용 회전 속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 사용 최고 사용 회전 속도 회전 속도 초과 금지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탁상용 연삭기 핵심입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연삭기를 이용한 작업의 안전대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연삭 숲돌의 최고 원주 속도 이상 아니죠 회전 속도 추가 금지 그래서 아니고요 가장 옳은 것은 있네요 그래서 답은 아니겠고 2번 운전 중 연삭 숲돌의 균열하기를 위해 수시로 충격을 가해주면 숲돌이 깨지겠죠 틀린게 되겠고 3번 정밀한 작업을 위해서는 연삭기에 덕계를 벗기고 숲돌이 정면에 서서 작업한다 아니죠 덕계를 벗기면 안됩니다 측면을 사용을 금지한다 4번 작업 시작 전에는 1분 이상 맞네요 1분 이상 시운전을 하고 숲돌을 교체 3분 이상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그래서 52번에 4번이 됩니다 53번으로 갈게요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밑줄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 산업용 로봇의 안기법 외부 전선할 때 외자 매니플레이터 할 때 매니플레이터는 우리 인간의 손과 팔과 같은 겁니다 찝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매니 밑줄 제동장치 할 때 제자 밑줄 연결하며 외제 매니 아다 산업용 로봇은 외제 매니아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제 매니를 찾으면 없는 것은 53번에 답은 1번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54번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계 설비의 안전화를 크게 외관의 안전화 기능의 안전화 구조적 안전화로 구분할 때 기능의 안전화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조 외관의 안전화라는 건요 기계를 설계할 때 외부에 나타나는 위험을 제거하는 겁니다 외부에 나타나는 것 예를 든다면 덮개를 덮는다라든지 어떤 스위치에 비상정지 장치는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작동 스위치는 녹색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능의 안전화 기능의 안전화 말 그대로요 어떤 기계를 작동할 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기능적 안전화 구조적 안전화라는 건 어떤 기계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어떤 적절한 재료로를 사용한다든지 충분한 강도로 신뢰성 있게 제작하는 걸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안전율의 확보 이건 구조적 안전화 구조적 안전화 설계할 때 그 다음에 2번 위험 부위 덮개 외관의 안전화가 되겠고요 3번 기계 외관의 색채 사용 외관의 안전화가 되겠죠 4번 전압 강화 시 기계 자동 정지 이게 답이 되겠네요 기능증이 저하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하면 전압 강화 시 전압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는 기계가 자동 정지해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번의 답은 4번이고요 55번 기계 장치의 안전 설계를 위해 적용하는 안전률을 계산한다 안전률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 와이어 줄이 있겠죠 반으로 딱 나누면 사람이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바닥이 있을 때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바닥을 타고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견딜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시면 100kg 최대 사용하중이 100kg이다 라고 나오죠 100kg 그러면 100kg이 넘었을 때는 벨이 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와이어가 견딜 수 있는 거는 101kg 이렇게 되면 안되겠죠 금방 떨어지겠죠 와이어가 견딜 수 있는 거는 약 500kg 500kg까지 견딜 수 있다 즉 500kg의 파단 즉 파괴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안전률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5가 된다 결국에는 뭐다 밑에 안전한 것 밑에 안전한 것 뿐에 절단 파단되는 것 요 개념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5번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최대 설계응력 밑으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뿐에 뭐죠 극한 강도 끊어지는 강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55번에 답은 3번이 된다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엘리베이터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 56번 컨베이의 역전방지장치 형식이 아닌 것은 이었습니다 56번 문제답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전 거꾸로 가는 거죠 정상방향의 회전에 대해서 어떻게 회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방지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닥이 있으면 컨베이 벨트가 있겠죠 이때 어떤 제품들이 이래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전원이 차단된다든지 했을 때 여기 물건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회전하는 걸 방지한다 역전방지장치 형식이 아닌 것은 램식이다 문제답 가볍게 봐주시고요 57번도 문제답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프레스 가공품의 이송방법으로 2차 가공용 송급 배출장치가 아닌 것 쓰여져서 답은 2번 롤피드가 됩니다 롤피드 롤피드는 1차 가공용 송급 배출장치 롤러를 이용해서 끊이는 거다 송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다 1차 가공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다 가볍게 봐주시고요 58번이 중요한 문제가 되네요 압력용기에서 안전벨브를 두 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 것은 안전벨브라는 것은 어떤 과압 압력이 과해졌을 때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압력용기다 안전벨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벨브는요 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한 개는요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 압력 이하에서 하나가 작동되고요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어 줘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58번에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오른 것은 이렇게 있죠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하고 다른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어떻게 1.1배 어 야 아닌데 1.1배 아 1.1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한다 맞죠 1.1배 이하 1.1배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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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재를 대비한 경우는 문제가 단 해당하는 압력 용기가 외부 하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혼동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안전벨브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이하에서 하나가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 사용 압력 1.0 5배 이하에서 작동이 되고 또 단 조건 외부 하재 대비해서는 어떻게 되냐 1.1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8번과 같은 문제는 중요한데 58번과 같은 문제는 크게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1.0 5배 출제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번도 문제 답만 보시면 돼요 사고 체인의 오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위험의 오요소입니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함정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접촉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얽힘에 의해서 튀어나온 거에 의해서 우리가 부딪혀서 사고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59번 답과 문제 문제에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결함이다라는 겁니다 뭐 안기법을 하나 만들어 들으면 함충 함정할 때 함 충격할 때 충 접촉할 때 접 이래서 그 다음에 얽힘할 때 얽힘 튀어나옴 할 때 튀어 이래서 함충이가 접 접촉이죠 어 접촉 접 얽힘 단어도 어렵습니다 접 얽힘 해서 뭐한다 튀어나온다 그래서 사고가 난다 튀어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튀어나온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제의 답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함정에 의해서 어떠한 구멍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고 충격이 받아서 사고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접촉 위험한 물에 접촉이 돼서 그 다음에 얽혀가지고 위험 물에 옷이라든지 바지가 얽혀서 그 다음에 튀어나온 기계 부품이 튀어나온 거에 우리가 걸려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0번 범용 수동선반의 방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0번도 문제하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입니다 수동조작을 위한 제어장치는 정확한 제어를 위해 조작스위치를 돌출령 아니죠 무조건 매립형으로 해야 됩니다 돌출령으로 했다가 거기 돌출된 곳에 작업자들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기계가 작동되는데 돌출스위치에 걸려가지고 불시 접촉에 의해서 정지를 해보든지 기동 정지를 해본다든지 또는 어떻게 됩니까 작동이 되어지면 작업자들이 수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작업자가 지나가가 돌출된 스위치에 의해가지고 딱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작동이 되어가지고 위험해질 수 있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기계의 스위치는 매립형으로 한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하다 보시면 돌출령이 아니라 매립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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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to it 1 2